슈스 우리 헤어지죠? 왜 갑자기 왜 그래? 나는 같이 닭다리 먹어주는 남자가 필요해요. 안녕하세요. 슈스씨. 오늘 저희가 뭘 할거죠? ASM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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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뭘 먹으면서 할거에요. 뭐 먹고 싶으세요? 오늘은 분식 아 분식 좋죠? 시킬까요 그러면? 시키고 시작해요. 대만집 여기. PD님 핸드폰이에요. 턱디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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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 됐다. 딩동 혹시 배달만 있어요? 아 또 잘거 같아요? 주세요. 소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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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 알았어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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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맨날 묻어냈다. 아니 너가 묻어야지 알았어 오늘의 우는 오늘의 우는 이제 내가 먹을 수 있어 내 소리도 안 들더라 아 걸렸구나 야 야 이렇게 하면 돼 여기서부터 해야지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맘에 bot 넣어 이거 맛있어 이 분은 어떻게 생각말로 이 분은 어떻게 생각하자 이 분은 어떻게 생각하자 못만하지 못만하지 안만 못만 괜찮아 또 간다, 또 간다 또 간다, 간다 나 이렇게 할게 너 일부러 나 들어와서 좋지 떡볶이가 매인이니까 오, 찜 나와 히트도 있어 맛있어 나도 꼬꼬 먹어야지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머리 이거 이거는 잘 잘 찍어서 먹을 줄 아네 다 찍으면 내 밥만 나도 먹었다 이렇게 먹어 알겠어 알겠어 여러분들 나 깻잎말 먹고싶어 이렇게 제대로 깔고 큰일 났다 솔깐 나 깻잎말 깻잎말 진짜 맛있다 오징어새요 소금은 오늘의 주인공이 오징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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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어떤 연기 해보고 싶어? 나? 너? 나는 아직 스릴러를 한 번 안 찍어봐서 스릴러를 찍어보고 싶어 너는? 나는 아픈 거 아픈 거 병목이 기쁜 건 제대로 먹네 그럼 조용히 해 나 먹을게 그래야 돼 빨리 먹어 왜 그래? 너 뱃소리 다 들려 벌써 들려? 또 먹지마 창문 닦는 게이기 창문 닦는 게이기 큰 창문 잖아 그만 너는 존경하는 배우 뭐 있어? 나 딱히 한 명을 굳이 찝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여려면? 너무 많은 분들이 다 존경했어 너는? 네 너 나 이거 좀 먹자 더 빨리 빨리 나 너 존경한다 이렇게 너무 잘해가지고 최근에 제가 영화를 봤거든요 돈 주고 다 해가지고 4.5명 돼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이렇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려고요 진심입니다 나 진심인데 왜 이렇게 무서워?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? 나도 좋대 땀 나 땀 나 땀 나 땀 나 닦아줄게 1.5장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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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도볶이 나 뭐왔냐? 속마음 나왔어 그러고 속마음에 떡볶이 벌칙은 먹지 말래? 먹지 말래? 너무 짜있네 맛있게 먹어 알았어 난 너와 먹는데 먹으면 아파도 배불러 아 이건 내가 하고 있을게 A.S.M.R 진짜 너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배우 있어? 솔직히 미나라는 잘 배우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 뭐라고? 얘네가 아는건데 연기는 같이 해본적이 없으니까 진짜 말해보고 싶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 현장에서 어떤 편이야? 조용히 있어? 아니면 가부러? 조용히 할거라고 쉴 때? 쉴 때 가부러? 그때는 상황 판단 잘해야 되니까 조용히 딱 눈치보고 있을게 그치? 너는 아주 그냥 현장에서 만났으면 너 눈 갈고 다녔야 돼 아 나 원래 그런 사람은 평소에서 오고 있어 그치? 너 10년 후에 사는 거 있어 미안해 장난해 또 민수랑 같이 연기해보고 싶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 같이 연기 안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에서 해본거야 그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 원래 친한 사이에 연기하면 재미있거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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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램 좀 편해 연기하기 이제 친해졌잖아 진짜 뭐가 안 먹은 진짜 진짜 잘했었으니까 잘할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별로 아 별로 좋죠 별로 좋죠 별로 좋죠 저희 케빗이 나쁘지 않자 뉴스브로 헤어지죠 왜 갑자기 왜 그래 나는 같이 닭다리 먹어준 남자가 필요해 닭다리 먹을게 넌 먹을게 너 닭다리 안 먹잖아 오늘부터 먹을게 제발 하지마 진작 하지마 대신 받아라 하고만 봐줘 먹을거야 그남부터 나 열심히 먹을게 열심히 먹을거야 알았어 너 왜 오냐? 너 진짜 안되겠다 헤어져 너 왜 식 묶여 어? 묶여 어? 너? 웃겨 웃겨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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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럼 한 가자 왜? 봐봐 왜 야 너 뭐 생겼어? 야 그런 말 처음 들어봐 응 응 그런 말 처음 들어봐 내 눈이 뭐 생겼어 그렇지 너 눈이 어떻게 된거야? 이쁜 썰라기 말해도 돼 하나 둘 셋 네명 다 이쁜데 네가 제일 못생겼어 헤어져야 돼 진짜 못생겼어 어? 진짜 진짜 집이야 아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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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성공 사랑하고 보니까 하나 둘 셋 안녕